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시흥시가 지난 6일 저녁 시흥경찰서와 함께 다중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치한 활동에 나섰습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장가영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시흥시가 지난 6일 저녁 시흥경찰서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안전순찰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최근 서울신립역, 경기분당 서연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시민들의 불안도 높아짐에 따라 특별치한 활동에 나섰습니다. 합동안전순찰은 대곳동 중심상가 일대의 다중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임병택 시장과 송미 시흥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흥경찰서, 시흥시 자율방범대 등의 기관, 단체 총 5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경찰 및 유관단체와 긴밀한 치안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율방범대 지원 활동을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 안전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PS 장가영입니다.